2014년 5월 둘째 주 베델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만웰 성경대학이 주관하는 효도환광미수연회가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5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1박 2일간 있습니다. 베델 중고등부 순결서약식이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백여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와 교회 앞에서 스스로 성결한 삶을 다짐하고 서약하게 됩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여름 성경학교가 6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2부와 3부 예배 후에 할렐루야 체플 앞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가 6월 20일 금요일과 21일 토요일에 LA나성영락교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시작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